중신부 이순결 자매입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지는 제가 좀 알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아마 주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체가 되심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1절부터 3절까지 읽고 14절도 읽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느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의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구로 말미암아 지원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쭉 하니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다시 하시는 이유는 구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대들지 말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서로 플로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과 혼합이 다르듯이 서로 따로 웃고 플로우한 대로 지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섞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섞여버린 그 자리인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 아담은 동산을 떠나게 부리게 됩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신 이 말씀은 출애국계에서도 나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니깐 모든 것이 모세가 이라서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그 날짜가 1월 1일이었잖아요 그죠? 1월을 정했다면은 우리의 목사님 우리의 강국도 8월 15일이니까 우리의 1월도 8월이 1월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일은 1969년 12월 6일이 아니라 2016년 1월 1일이 제 생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정말로 새로 태어난 날이거든요 거듭난 날 완전히 다시 이렇게 태어난 날입니다 원래 저는 69년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던 그것이 끝난 자리가 오늘 대경희 오빠가 불렀던 우물과 여인처럼 1월 1일 날 제가 우물과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으로 변한 그 자리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누구를 만나도 내가 거기가 바로 구원받은 날짜라고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많은 불인들이 왔는데 이거보다는 제가 목사님을 만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정말로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 분 듣고 읽기도 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요청정리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제가 많이 썼던 말은 주여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만이 주여 믿습니다 믿어집니다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불이 화활타는 그 속이라도 들어가도 내 주여 죽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내 의와 내 모든 것이 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어야 믿습니다 해야만이 그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 줄 알고 정말로 그렇게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윤통성 돕고 고지고때로 하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세워 딱 부르트려서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저를 이끄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김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주일날 김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와는 우리는 만날 길이 없는데 나는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하려고 온갖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시작된 자리입니다 사람의 위치는 어느 장소에 있든 사람을 살리려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는 자리라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늘 손가락이 다른 사람을 향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인가? 네가 왜 그렇게 사노? 네가 그렇게 하고 되겠나? 늘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 그랬나? 어 그랬어? 그렇구나 아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말은 그냥 형식적으로 말은 그냥 말이 없고 진심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지적하고 속으로는 욕하고 그런 이중적인 성격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내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승희 오빠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성격이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주의 중의 자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성격이 제 이중적인 성격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재승희 오빠가 누가 니 보고 어? 어 전도세라 카드나 카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요 제가 하나님께 선언했는데요 그랬더니 그건 니 말이잖아 그럼 제가 안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래 안 해도 되지 함께 살자 같이 살자 그 말 때문에 제 모든 것이 정말 대승통곡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 내 마음대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놓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정말로 첫 단추가 되고 첫 계기가 되는 바로 재승희 오빠 함께 살자 이 말이었습니다 청경에서도 돌아온 탕자들 마다들이며 성대한 찬찬을 드리는 아버지 마음이 인격인 것처럼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들어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설 것이며 이것이 인격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인격이 없습니다 아니요 쳐야죠 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늘 그렇게 칼날을 들고 이렇게 확 잘라고 다시 채워야 된다는 것이 제 원래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입 때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천국에 너도 가서 천국에서 잘 자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천국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리적 같은 것들을 제가 처음을 했죠 내가 세상에 정말 살 소망이 없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 끝난 자리가 바로 대국에 와서 제승이 오빠가 함께 살자는 그 자리에서도 이 천국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한테 정말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그 자리도 새로운 자리였습니다 저는 대국에 와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꼭꼭 조금씩 종교성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일 날이 제가 생일이라는 이유가 그때 모든 것이 끝난 자리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에브네셀이라는 아주 신실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삭의 부인을 데리러 갈 때 에브네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정말로 신실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지혜와 명체를 다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제 일을 하겠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능력과 명체가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제 일꾼으로 삼아 내게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정말로 사람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자리가 있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는 네가 사람이라는 사람 네가 사람이구나 네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람 이 말을 딱 두 사람한테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네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엄마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자사 생활을 했지만 엄마는 늘 항상 네가 언제 사람 듣기고 네가 언제 사람 듣기고 그 소리를 늘 항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 교회에 와서 전자사 생활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상황만 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네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입니다 제가 2016년 1일 날 3월에 여인으로 발견되면서 목사님께서 십자가에도 라고 2016년 10월 달에 열 가을 집회 때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말씀하실 때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래도 숨겨왔던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다 그것만은 내가 꼭 잡고 있었던 그 자리를 목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주일날 김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자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말씀하셨는데 단 한 번도 귀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흘러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6년에는 어떻게 그 말씀이 제가 듣는데 포함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유방암이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나자 검사를 한 결과 유방암이 왔고 수술은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술 전날 목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그의 생활을 했고 예수 년 동안 내가 종교생에 버리지 못했던 그 자리를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제게 하신 말씀이 네가 천사의 자리에서 이제 참 사람의 자리로 내려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천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천사가 되어서 무언가 다시리라고 하고 무언가 재배하려고 하고 또 루시포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제보고 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게서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고 나를 정말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드신 목사님에게서 참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한 사람은 육재로심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했을 때 마귀를 멸하시고 두 번째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육재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일러 김치원 목사님 말씀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김치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의 예수 안에 그 예수가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정신스란 사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포함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실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아멘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내려왔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분의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리인데 사람의 자리라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운명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저희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근무하는 것이 암 환자들이 아주 많이 오는 곳입니다 내일 그 환자들에게 이렇게 비타민 요법의 주사를 놔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저는 병원 근무를 처녀때부터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록교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피부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서록교를 가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서록교를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유학 교육과를 가고 유학 교육과에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오신 그 분 안에 제가 모든 것이 포함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모든 것이 끝난 자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예수 안에 포함된 자리에서 제가 그분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로 발견되면서 교회를 다 우리 대국교를 오게 됐는데요 지금 제가 근무하는 것이 연약한 그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를 항상 그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당시 자기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고 오직 이렇게 비타민 여법에 그냥 의존하는 그 속에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을 너무나 잘 듣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는 다니지 않고 성당에 다니고 어떤 분들은 절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에게 제가 십자가 예수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고개를 끄드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첫 자리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환자분들은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소록도를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소록도가 아닌 우리 아멘센터 병원에서 절을 일이라는 이 자체가 그 환자들에게 십자가의 자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창세기 1장 26절을 늘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암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하거나 우리의 삶을 저주를 한다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탄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늘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받아들이고 그리고 눈물을 짓고 선생님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에 김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살아온 가정의 모든 연단들은 그냥 주어진 것인 그냥 하나도 쓸모가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제가 겪은 이야기, 제가 경험한 이야기, 제가 본 이야기, 제가 만난 사람들 이야기만 쭉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 오늘 주일날 김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이면 되는 그 자리 하지만 사람이면 되는 그 자리지만 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드물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안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분들 안에 치유가 됩니다 우리 병원의 환자들한테는 늘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늘 환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장님은 교회는 다니시는데 제가 환자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었습니다 환자들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들 시간이 날 때마다 환자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이렇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늘 주사 맞는 환자들, 링결 맞는 환자들 옆에 가서 손을 잡아주고 그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손을 대고 주여 이 사람이 통증이 완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노송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성당에 계시는 분인데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선고를 받고 저희 병원에 2개월째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죽어야 될 텐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 아픈 부위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제발 이 여인이 아들을 고려합니다 아버지께서 시간만 조금만 더 여쭈어 주셔서 아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 만혹하면 제가 기도해요 그러면 아 그건 나아 하면서 이렇게 제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는 아주 연약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도 저는 힘이 정말로 넘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3월의 여인으로 발견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저하고 다르게 말씀만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지어진 사람이라고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10년 11일 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제가 세호 형제 집인 영순 자매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영순이에게 제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자랑만 했지 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영순이한테 내 속에 있는 말 다 해야지 하면서 일요일 날 영순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영순이 자매는 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지 어려움만 이야기합니다 지가 세호하고 얼마나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그때 제가 영순 자매를 통해서 어떤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제 속에 깊이 울림이 돌아왔습니다 경숙아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대국계에 왜 왔냐고 네가 기로 나러 왔나? 네가 아 나러 왔나? 네가 잘 살려고 왔나? 네가 무슨 영화로 이루고 왔나? 다섯 가지 질문이 제게 던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저는 대국에서 참 하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그니 지금 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으로 반을 견뎌어서 오늘 대경이 오빠에게 그것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첫 자리입니다 그때부터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대경이 오빠 순장님이 제 순장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 천국이 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때 제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보다 높았습니다 김성진 형제 청녀 지금 중천부에는 김성진 형제는 늘 술을 마시고 숨방에 왔습니다 그래서 늘 구석진 자리에서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관정을 시키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이끄신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자기가 목사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도 목사님 말씀이 들려서 저 사람이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다고 말을 하는가 그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 성진 형제를 보고 아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미경이 언니는 저보고 하나로 성가대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성가대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누가 저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끄는 자리는 그 미경이 언니가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승이 오빠가 함께 살자 있고 미경이 언니가 하나로 성가대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로 성가대에서 제가 찬양하는데 매일같이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칭자칭 이렇게 순해서 너무나 밝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6년 10월달 말씀을 듣고 암송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때 아예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 중에서 또 교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아 이제 나로 인해서 내 남편도 바뀌고 아 내가 이제 나로 인해서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바뀌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꾸어지겠구나 그것이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나는 시점이 또 옵니다 2017년 1월달에 정훈협화의 한의원에서 제가 계속 침입을 받았는데 정훈협화를 통해서 창식의 1장 26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 자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감히 내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사람들에게 네가 사람이냐라고 말을 할 수 있었냐고 그 생각이 정말 해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제가 사람이면 되는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자리가 그때 정훈협화를 통해서 그리고 성현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또 옮겨주게 됩니다 지금 이 한배 형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진 않는데 이 한배 형제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암송고를 받고 만든 완전히 좀 힘든 시기에 있었을 때 한배 형제가 저를 되게 많이 위로를 했고 저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저를 많이 이렇게 위로해 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점에 한배 형제의 그 사랑이 꼭 필요했던 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난 사람이 서윤주라는 자매입니다 윤주가 어느 날 중춘부에서 순낸 초청이 되어서 말씀을 한다길래 제가 윤주에게 윤주야 네 머리가 너무 하얗으니까 언니야가 염색해 줄게 이러면서 저희 집에 부르게 됩니다 그때 윤주가 하는 말이 언니야 내 죽을 때까지 언니야가 내 염색해 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언니야가 네 염색해 꼭 해 줄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주가 늘 저를 데리고 다닙니다 한의원에 데리고 다니고 힘 없어가지고 있는 저에게 매일 교회를 같이 가자고 늘 10월 날 저를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제 몸무게가 45kg 나갔습니다 너무 걷기도 힘들고 암 수술하고 나니까 너무나 힘든 것이기에 정말로 에너지 파워풀했던 제가 에너지조차가 없던 그 자리에 윤주의 그 파워풀한 그 에너지를 제게 왕창 쏟아줬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윤주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윤주를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많이 슬픈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총성에 있는 영재언니가 있습니다 그 영재언니도 저희와 순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순을 같이 하면서 영재언니랑 우리 기여력바랑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제가 총성에서도 많은 것을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만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되었구나 그런 자리로 저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이만준 형제를 통해서 제가 또다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도 옛날에 정교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을 하면 해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준 형포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시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길을 또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적인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길을 걸을 때마다 저에게는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채워지고 내 옛것은 사라지고 보라 새것이 되었더라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됩니다 저는 A 한 A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한 A 언니를 만남으로 해서 남편과의 그 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것이 떠나는 자리가 됩니다 내 계획 속에 없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누구한테나 어느 사람한테나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니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장윤의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 숨겨라 니 주사 잘 났나? 그래서 우나 주사 났는 거야 뭐 혈관 찾는 거야 뭐 싶죠 야 우리 병원에 간호사 하면 이 필요한데 니 주사 났으면 좋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저는 유황보호사 공고를 하고 있었는데 유황보호사 공고도 제가 마지막 호스피스 봉등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있었던 하나였습니다 그 언니가 부르는 바람에 그 연세병원의 이력서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제가 소개서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원장님을 다루고 원장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 소개서를 보고 원장님께서 저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이 아닌 이력서를 내고 간 그날 바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작년 12월 23일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자리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때는 유네 언니도 있었고 원장님이 있었고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있었고 또 실장님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정말로 예민하고 예민하신 분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근데 제 성격이 복종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는 사람이 그분 앞에 순종과 복종이 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권위 잡에서 순종과 복종의 자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원장님 앞에서는 무조건 제가 자리든 잘못했든 간에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왜냐면 원장님이니까 제가 어떤 말을 어떤 변론도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옛날에는 그게 치고 오릅니다 따집니다 싸웁니다 이깁니다 가만 안 닫습니다 누구 내 앞에 사람 없습니다 내가 절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16년 1월 1일부터 연단 받은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 앞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위자 앞에서 절대 복종이라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장님한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도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서열 5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저희 남편 두 번째는 우리 충원이 아 우리 우리 권우 세 번째는 우리 딸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집에 키우는 토끼 그리고 저 제가 다섯 번째 세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엘을 따지면 제가 세엘을 5순위라면 애들이 아니야 이순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지만 늘 저는 5순위이고 그 집안에 못 있는 사람들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숨기는 자리가 집에서 뿐만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환자들한테 늘 숨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며칠 전 며칠 전 우리 저희 환자들하고 환자고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가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그 환자가 처음에 저희 병원에 왔을 때 너무 예민했습니다 혈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주사를 똑바로 놔주세요 그러면 어 그래요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어 그렇군요 그 통증 저도 알아요 제가 정말 안 아프게 놔드릴게요 최선을 다 해볼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주사를 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주사를 놔드리고 그분이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베개를 공가드리고 그분이 좀 더 아프지 않게 따뜻한 온열 찜질기를 갖다드리고 데워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환자 마음이 교통하고 흐르니까 그 환자가 저녁에 저녁을 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암환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쉬다가 이번에 취직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주사 맞을 수 있어요? 글쎄요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맞으실 수 있다면 제가 있을게요 맞으셔야죠 비타민을 비타민C를 맞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은 그렇게까지 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환자분 저녁을 먹으면서 사실 저도 암환자입니다 그래서 혈관 통증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좀 더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저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사람되는 것은 우리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녀였더라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절대 권위자였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밖에 없어 나 내 뜻대랄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 나는 늘 하나말이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이야 나하고 같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 이렇게 저를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저와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눠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김초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가 우리에게 온 그 자리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만이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닙니다 참 사람의 자리는 그 생명의 자리 십자가의 예수 안에 포함되는 그 자리에 연합이 되고 그 안에서 구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명과 구석이 명확하게 너무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알게 된 이것이 정말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의 과정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저한테 한톨이라도 저한테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와 관계가 지금 너무나 잘 됩니다 우리 딸이 저보고 엄마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랑아 엄마의 하나님이 곤도의 하나님이다 엄마를 이끄신 하나님이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번 주일날 권우랑 아들이랑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권우야 제발 엄마 소원은 네가 목사님 말씀 한 마디라도 네가 적어서 네가 새겼으면 좋겠다 같이 듣자 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마치고 권우랑 같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어떤 말씀이 들리든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것 중에 한 개도 쓰인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맞다 우리 인생에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함께 헛되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네가 평생에 네 말씀으로 새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이면 그대는 그 자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분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주어진 시간인 것 같습니다 19 코로나가 저에게는 많은 것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모든 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생명으로 해석하느냐 안 그러면 저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저번 주에는 권희오빠랑 또 그 뭐지 오빠가 왔습니다 그 오빠의 주사를 맞으면서 주사를 낮으면서 오빠 보고 제가 오빠 이 사탄의 머리를 짓누를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감사하자 우리가 이 아픈 것도 이렇게 왜 아프냐 하면은 사탄이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겠지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거다 늘 우리는 사탄을 이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늘 우리를 생명된 자리로 늘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것이 쉬운 길로 가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나의 일생을 이렇게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십자가 안에 포함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안에 문명 안에 우리를 발견되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안에 그 자리에서 늘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고 피조물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날로날로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늘 생명 가운데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있는 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자리임을 알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늘 우리를 이끄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달고 며한 그 말씀 생명 감사합니다.